작년 후반부터 일종의 전기차 캐즈미라 그러죠. 성장기 속의 침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판매가 부진한 이유는 전기차의 가성비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가성비 요소에는 가격이 내연기관체의 2배 또 충전 인프라도 부족하고 또 보조금은 줄어들고 또 충전 전기비는 늘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전기차 화재 등 여러 건이 발생이 되면서 부정적인 요소가 커지고 있어서 이런 전체적인 가성비가 떨어져서 캐즈미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작업이 중국산 전기차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얼마 전에 기아 EV3도 중저가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 아마 이런 흐름들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캐즈미는 한 3, 4년 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강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전기차의 가격을 낮춘 대중 모델이 다양하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3, 4년 이후에는 보조금 없이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비슷해지는 시점이 오지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 당분간의 흐름은 중저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수요를 따라갈 수 있게끔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이 가속화되고 매년 충전 인프라는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3, 4년 이후에 만족이 되면서 3, 4년 이후에는 전기차의 주도권을 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중국산 저가 전기차를 견제하는 것은 현대기아차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중국산 전기차랑 경제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내려가는 걸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전반적으로 지금 보호무역주의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견제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제약 조건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도 지금 미국 쪽에 현지 공장에 가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공장 이전을 지금 신규 증서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한국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으로 전기차를 수출하는 것 자체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 속에서 한국차에 대한 견제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좀 우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비용이 늘어난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생산해서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는 국내 밸류체인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미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고용도 미국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밸류체인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코스트 측면에서 좀 불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대한민국은 수출을 통해서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입니다. 170만 대 신차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 크지 않은 시장이어서 테스트 배드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4대 중에 3대를 수출을 해줘야 되는데 그 양대축이 미국과 유럽입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자동차의 중심, 규모도 크면서도 여기서 입등된 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가 미국 시장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의 흐름은 상당히 국내 자동차 수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규제, 자국 우선주의가 많아지고 있고 보조금도 여기에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주면 봐야 되고요. 또 트럼프 리스크도 앞으로 오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자국 우선주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보존을 받을 수 있다는 그림이니까 잘못하면 국내의 산업이 미국 공장으로 넘어가면서 국내가 산업 공동화가 생기고 그렇지 않아도 국내가 노사 분규라든지 부정적인 요소가 커지고 있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얼만큼 노력하느냐. 또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여러 가지 보조금 정책, 또 자국 우선주의 정책은 글로벌 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요새 유럽도 그렇고 핵심 원자재법이나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같은 이런 나쁜 제조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서 5년, 10년이 안개 속이라는 거죠. 지금이 산업 연관의 노력,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는 아직 규제 일변들이 포지티브 정책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노사의 안정화도 중요합니다. 노사 정,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방관하고 있거든요. 거기다 규제는 너무 많고 국내에서 사업하기 힘든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도 없어지고 또 국내의 부품이나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앞으로의 모빌리티가 국내 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더더욱 정부의 역할, 규제, 제도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 요새 보면 법인세부터 상속세부터 국내에서 산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노조는 강성노조로 글로벌 시장에서 악명을 떨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 더 서로가 상생하는 그림도 필요한데 그때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호실적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글로벌 수요가 지금 상당히 예상보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신차 수요가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유럽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조금씩 회복이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중국 시장 수요도 예상보다 강하고 또 이버닝 쪽에서도 특히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판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아무래도 수출기업이다 보니까 환율에 굉장히 실적이 민감합니다. 그런데 현재 원달러 환율을 보게 되면 1,400원 후반까지 올라오면서 연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환율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에 따른 시적 개선도 지금 누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원가 하락, 그러니까 결국에는 원자액 가격이 하락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해 대비해서 원자액 가격이 하락세가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 나타나기 시작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약 반년에서 그 이상의 시차를 두고 원가 하락분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원자액 가격이 하락에 따른 원가 개선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주주 환원책에 있어서는 상당히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보게 되면 기존에는 배당 중심으로 주주 환원책을 펼쳤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 스탠스는 만약에 올해 예상했던 실적보다 초과 달성하는 해, 그런 해에는 그 초과 달성분에 대해서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대가 되는 게 현대차인데 현대차 올해 연말 정도가 되면 아무래도 인도 지역에서 IPO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도 법인은 IPO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추가적인 캐시불러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 제한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통해서 주주 환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하반기에 추가적인 어떤 주주 환원책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전기차 가격의 40% 차지하는 배터리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배터리는 서방, 특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NCM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또 중국을 비롯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튬인산철, LFP 배터리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거체 배터리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나오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2030년이 넘어도 전거체 배터리는 그림의 떡, 일부분만 역할을 한다는 거고 주로 NCM과 LFP의 양대 전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FP 배터리는 나트륨 위원 배터리로 발전을 하고 또 리튬 위원 배터리, 즉 NCM 배터리는 하이니켈, 또 예를 들어서 망간 프리, 또 코발트 프리, 또 망간 리치라고 했죠. 이런 형태로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으로는 리튬 황이라든지 리튬 메탈 배터리 등 이런 진보를 향해서 여러 가지 배터리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도 NCM과 LFP의 양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심화되면서 관세 폭탄이 지금 터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보복 관세를 통해서 점차 세계적으로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 정태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전체적으로 별로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을 얼마만큼 잘 타게 하느냐 슬기로운 어떤 냉철한 판단과 어떤 흐름을 상당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더더욱 앞으로의 5년, 10년이 대한민국의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것 그만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국제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한 역사는 아마도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고요. 특히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에 직접적으로 바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전고체 배터리 쪽에 많은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요. 폭스바겐이라든지 글로벌 위치대 모두 다 전고체 배터리에 많은 배팅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전고체 배터리가 정말 꿈의 배터리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성능 개선을 약속을 하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또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투자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또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고 미국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술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쪽으로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고 또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이게 과연 정말로 된다면 게임 체인저가 되겠지만 하지만 그런 만큼 또 현실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좀 상용화 이런 것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중국은 배터리부터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불법 보조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성장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격을 따라갈 수 있는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서 아예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가격에 대한 경쟁력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거든요. 이 부분은 유럽으로 상당히 넘어가고 있고 또 25% 관세 미국에는 아직 전기차가 제대로 못 들어가고 있지만 폴스타라든지 또 우회 전략을 통해서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미 작년부터 전기차와 배터리가 과잉 생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중국 전기차와 더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 1위는 도요타, 폭스바겐, 현대차그룹 순위가 이렇게 돼 있지만 미래 전기차의 주도권을 흐름이 생긴다 그러면 BY대가 세계 1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차와 중국 전기차가 치열하게 싸우고 이 속에 테슬라도 아마 있을 거고요. 현대차그룹도 넘버3 속에 있겠지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미 중국한테 많이 밀려가고 있어요. 대중 모델은 이미 중국이 품질 대비해서 가격,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는 거고 또 자율주행 쪽도 중국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특히 알고리즘이 중요한데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연고비도 부족하지만 전문 인력도 부족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아직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좀 우려감이 걱정거리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주도권에 대한 고민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이 바로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시행해야 될 시기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하반기 탑픽으로 현대차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실적 측면에서는 기아가 더 앞서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도 둘이 비슷하죠. 현대차랑 기아차랑 시가총액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고 PBI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대차가 기아보다 조금 더 싼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는 거의 PBI 한 배 정도에 근접해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0.8배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하반기 때 인도 IPO를 통한 자산가치의 재부각 그리고 추가적인 주주 환영책을 고려를 하면 PBI이 더 낮은 현대차가 주가 모멘텀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제는 실적은 좋다. 하지만 현대차가 낮은 PBI 그리고 추가 주주 환영책 측면에서 더 매력도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